아기 예술을 위한 선물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아기 예술을 위한 선물 기억절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며 경배해요 여러분은 선물을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좋아해요 옛날에 예수님께 특별한 선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 보여! 보인다고! 밤하늘을 바라보던 한 사람이 들뜬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찾던 표적일지도 몰라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연구해온 새로운 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정직하고 현명하기로 유명한 동방 박사들이었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히브리 성경을 공부하며 특별한 별에 대해 배웠어요 그 별은 곧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표시였지요 그래서 밤하늘의 새 별을 발견한 박사들은 기뻤어요 구주이신 메시아의 표시가 분명했으니까요 긴 이야기 끝에 박사들 몇 명이 그 별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박사들은 별이 보이는 밤 시간에만 이동하며 며칠간의 여행을 했어요 물론 여행길 내내 성경도 연구했지요 성령께서 박사들을 인도하셨어요 수주간의 여행 끝에 별이 예루살렘 위에 멈췄어요 박사들은 사람들이 다들 새 왕의 탄생을 이야기할 거라 생각했어요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별을 따라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곧 박사들의 이야기가 해롯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해롯 왕은 얼른 박사들을 불러들였어요 왕이시여 새로나신 유대 왕께 좀 데려다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해롯은 새 왕 이야기에 질투와 화가 났어요 하지만 자기도 궁금한 척을 해야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겠죠? 해롯은 먼저 유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메시야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란 성경의 예언을 듣게 되었지요 해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찾아보거라 아이를 찾으면 내게도 말해 주거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구나 베들레헴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머무는 곳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보초병도 이 특별한 아기를 세상에 알리는 그 무엇도 없었어요 이 아기가 정말 우리가 찾던 메시야일까? 처음엔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아기를 보자 깨달았어요 이 아기는 정말 구세주였어요 동방 박사들은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값비싼 선물을 건넸어요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리아기였지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해롯에게 이 소식을 전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악한 해롯 왕은 사실 아기를 죽일 계획이었으니까요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드리고 돈과 다른 선물들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나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